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루페고스맨이저 모르모티입니다 한달에 2회 이상 진행을 하는 저희 그 칠석체크를 이제 카페에다가 10회 이상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커피를 추천해드리고 있는 그것도 무료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커피를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 이모티콘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진행을 또 해서 16일부터 30일까지의 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 12분이 이제 선정이 돼서 그 중에서 5분을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랜덤 추첨기를 가동을 했고요 자 이제 추첨을 받으실 분들 총 5분을 이제 선정을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에서 과연 또 이번에 이번 달에 또 카페를 받으실 분들은 어떤 분이 됩니까? 추첨을 안내해보도록 할게요 총 인원 인원수 5명 자 추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? 네! 발표가 되었습니다 8번의 쇼님, 6번의 나토리님, 7번의 사이다님, 7번의 제이비님, 9번의 칠이링텍터님 이렇게 최종 5분 이제 아 이분들 중에 분명 커피를 못 마시는지 한번 드실거에요 서비스를 더 넣어드린다든지 혹시 커피를 좀 드시기 힘드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좀 조치를 하든지 해서 할테니까요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은 제게 따로 이제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덕골로 좀 넘겨주시면 제가 좀 반영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뽑히신 이 5분 축하드리구요 나머지 뽑히지 못하신 7분들도 평상시에 워낙 활동 잘하시고 또 저희가 이거 말고도 여러 이벤트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되어 열심히 참고해주셔서 꼭 다음번에는 암천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